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인 고 한석 씨는 분명히 자신은 7월 8일 오후 1시 39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었고 그런 것조차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거짓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7월 15일자 조선일보는 고 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9일 날 오전 그러니까 7월 8일이 아니고 7월 9일 날 오전 10시 10분쯤에 양복 차림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간에서 나오는 모습을 담은 CCTV를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고 한석 전 서울시장이 아침에 서울시장 공간에 들려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비서실장은 공간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9시 정도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 한석 비서실장이 공간을 떠나고 나서 30분 이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간을 나오는 모습이 다시 CCTV에 포착됐습니다 등산료 가방을 메고 집을 빠져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질문은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7월 13일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게 박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8일 날 저녁 경찰로부터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청와대 대회는 어떤 종류의 교신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8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자들이 만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만찬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특위사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당사자도 문제를 심각하게 7월 8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찬에 참가했던 한 구청장은 중앙일보의 김현애 기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후 3시에 피고소 힌트를 받았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만찬장에서 어떤 감정적 동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하는 사람들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변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은 7월 8일이 아니라 7월 9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결국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모시는 비서실장조차도 7월 9일 날 오전에 그 정부를 입수하고 시장 공간을 부랴부랴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력한 유출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 A씨의 경찰 조사가 끝난 시점이 7월 9일 날 새벽 오전 2시 3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시점인 2시 30분 이후부터 7월 9일 날 오전까지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정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면담자이자 접촉자인 고한길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맨답한 시간이 바로 실종한 날인 7월 9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가량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고한석 비서실장이 공간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7월 9일 날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7월 9일 날은 실종된 날입니다 7월 9일 날 몸이 불편한 이유로 서울시청의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월 8일 날 고소인의 경찰 조사가 끝나는 새벽 2시 30분부터 아침 시간까지 그 사이에 모초로부터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의욕이 증폭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숨길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의욕이 증폭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중에는 유언장으로부터 유언장의 필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의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욕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꾸미는 것이 아니고 정직만이 그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월 9일날 오전 2시 30분 이후부터 7월 9일날 아침 시간까지 수사 관련 정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란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접한 다음 박원순 씨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은 고한석 비서실장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상의하는 정도였지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안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의욕도 가시고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